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정말 그야말로 대주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화천대유의 이 모든 그런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고 중요한 일에 모두 다 관여한 일종의 대장동 개발비리의 총감독이자 총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욱 씨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결의를 한두 달 전에 피려갈 정도로 김만배 씨는 끝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 묻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란 항상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만배 씨가 입을 열게 됐다는 것은 김만배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4.15 총선 당시에 선관위원장을 전했던 권순일 씨.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무죄를 내리는데 결정적 기여한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가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입을 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김만배가 입을 연 것 자체가 엄청난 저런 뉴스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재명과 권순일 씨와 그다음에 오시버클럽과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박영수 20억 200억 상당 대장동 부동산을 요구했다. 전제 조건은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은행이 출자라는 조건으로 박영수 특경수재혐의 참고인 조사 중 진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위로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뉴스입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대가로 약정 뒤에 참여가 불발되자 우리은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50억 규모로 축소 의심. 검찰은 산 실체에 상당히 접근 혐의 입증 자신 박영수와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 소환조사 인바. 어마어마한 뉴스네요. 마지막까지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 걸로 봤거든요. 사람이 좀 감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심경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문들은 다 이러면 어떻게 다루는가.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한국일보.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박영수 이러면 주내 조사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 수사 일부는 최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아주 귀한 진술을 얻어낸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 여름 중요한 그런 진술이네요. 끝까지 묻을 거로 생각했는데 김만배 씨가 입을 연 겁니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동 사건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죄 혐의로 적용해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장으로부터 추가적인 그런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은 전 부회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친분이 두터운 김종은 전 부회장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러면 주중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해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다 박영수 씨나 양재식 씨가 다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법리 논쟁 같은 부분들을 아주 해박하게 알겠죠. 그래서 검찰하고 칼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청이 당초 화천대유가 중심이 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들을 약속받은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면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신 의향서 발급 이후인 2015년 4월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입감했다. 이것을 이제 박영수 측은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 가지고 검찰은 개발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일종의 담보장치로 박영수 측이 제공한 것이 바로 5억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성과급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특혜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제 양당사자는 대출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서 어떤 청탁을 우리은행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김만배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정의의 사도인 척 서슬 푸른 칼날을 박영수 전 특검이 망나니처럼 휘둘러 대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당신 목을 내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사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이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아주 예의주시하는 것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드디어 사안별로 입을 열었다는 것. 이 건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있다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만배 씨가 남욱 씨의 그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 어떤 심경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고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검찰 측이 정말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 선을 보였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4월까지 한 달에 한 건 꼴로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노태학과 박찬진의 공동작품에 해당하는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들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